호수도 아닌 강변에 어리은이 번식하여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심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리원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꽃이 잡고 꽃이 잡고 꽃이 잡고 꽃이 잡고 꽃이 잡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한번 꺾어서 향을 한번 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어리원님 분식을 잘하게 생겼네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향긋하나요. 강변에 어리원이 이렇게 자란 걸 보면 다른 수련들도 몇 개만 심으면 멋진 강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원 말고 다른 것도 몇 종 심었으면 돈 안 들이고 강변을 멋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쁩니다. 감사합니다.